안녕하세요. 오늘은 타미아의 노래죠. Officially We Sing You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래는 요즘에 많은 아이돌 가수들, 여자 아이돌 가수분들이 통기타를 들고 나와서 부르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덕분에 더 유명해진 곡이기도 하죠. 원곡도 워낙 좋고, 타미아 자체도 워낙 원래 유명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국내에서도 가수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멋지게 연주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선 인트로 부분 같이 살펴보죠. 이 노래는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 노래는 밑에 악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악보에 있는 코드들 굉장히 어렵죠. 뭐 메이저 세븐, 마이너 나인, 서틴 이런 여러가지 코드들이 나오는데 이런 코드들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. 혹은 이런 코드들을 다 외워야...